알토스 잉글리쉬 알면 쉬운 구문 독해 RC9 시리즈. 들어갑니다. 수능 영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구문 중 하나인 투부정사 구문을 쉽게 해석하는 RC9니까요. 쉽게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은 옆에 있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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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아시면 수능 레벨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모두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문법 영어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게 잘 이런 용법을 잘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녹색은 겉계열 그 다음에 노란색은 할계열 그 다음에 파란색은 하기위해서 계열 세가지밖에 없죠. 겉계열 할계열 하기위해서 계열 자 실제 2021학년도 최신 수능 문제를 가지고 이 세가지 아니면 세가지는 좀 넘죠. 이 정도의 것 것은 것을 하는 할 하기위해서 해서 하다 여기가 조금 등등이 있으니까 10개가 안되죠. 1,2,3,4,5 8개니까요. 이것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문제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영어영역 홀수형 자 듣기는 건너뛰고 18번 리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8번에는 아쉽게 투부정사 구문이 안나왔네요. 19번은 어떨까요? 19번에는 4가지의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I had to run out of the concert hall to settle down 아까 뭐뭐하기 위해서였죠. Settle down 안정하기 위해서 안정하기 위해서 나는 콘서트홀 밖으로 뛰어나갔어야 했다. 안정하기 위해서 파란색은 뭐뭐하기 위해서였죠. 다음은 and the way to win 노란색은 당연히 아까 뭐뭐할계열 제일 쉬운거는 이게 뭐뭐할계열입니다. 앞에 명사가 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 이기는 방법, 이길 방법은 is to figure out, figure out 알아내답니다. figure out 알아내는 것, 알아내는 것이다. 자 아까 겉계열에서 비동사 다음에는 그냥 겉만 넣으시면 됩니다. 겉이다. 이게 명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학생이다 이런것처럼 뭐뭐하는 겉이다 하면 되는거죠. 알아내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이기는 방법은 알아내는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쉽죠? I have no reason to oppose my friend. 그럼 반대할 이유, 친구를 반대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아까 뭐뭐할 이유 됐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번째 19번에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할 이유. 투부정사가 나온 부분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The expertise that we work hard to acquire. 그러면은 전문 영역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뭐뭐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문 영역. 여기는 관계사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 관계사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전문 영역은, will carry over, 이렇게 해석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녹색이니까, 겉계열인데요. 겉계열 중에서 동사 다음에, 아까 비동사 다음에는 그냥 겉이다,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겉을이 되겠죠. 당연히, 겉을로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왜? 목적어에,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자리인데, 목적어에는 을을이 붙는 거죠. 그러면 겉을, 그, experts, 전문가가 되는 것을 원한다. 아, 물론 우리말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고 싶을 수도 있다. 되고, 되는 것을 되고 싶을 수,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의 해석을 조금 공식화해서 보는 거니까요. 약간 우리말로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그냥 보면 기계적으로, 수학공식 보고 딱 대입해서 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걸 잠깐 익히는 거니까, 그냥 조금 딱딱하더라도, 되는 것을 원한다. 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할 시간이 충분한, 충분한 시간이, there simply isn't enough time. 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 그렇게 할, 아까 노란색은 니은이나 리을 계열이겠죠. 하는 또는 할이었으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하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할 시간, 그렇게 할 시간, 그렇게 할 충분한 시간이, simply, 단지 없다. 사실 두 지문에서, 여러 개의 두 지문에서, 그 공통적인 걸 보면, 사실은 목적어, 것 나오면은, 동사 다음에 나오면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나오면은, 뭐뭐 할, 이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부사. 21번에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r, is sin. 여기, dash, dash이니까, 여기를 건너뛰어서, 잠깐 무시했습니다. 부연 설명이니까요. 그러면은, 명사형이니까, 아까, 맨, 것인데, 것, 녹색이니까, 것이죠. 근데, 맨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로 쓰였을 테니까, 것, 은을 붙여줘야 되겠죠. 요청하는, ask for, 요구하는 것, 어떤, 인간 행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is sin, 여겨진다. as a violation of a human rights, 인권의 침해로서, 여겨진다. 이것은, 맨 앞에 나왔을 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동사다, 아까, 것, 계열은 그럼 뻔하네요. 것, 은은 이렇게 맨 앞에 나왔을 때, 아니면,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 주어, 진, 주어로 나왔을 때, 것, 은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럼, 대부분, 비동사 다음에 나오면, 그냥, 것, 이다. 그 다음에, 동사,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것은, 것, 을,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whether, it, 여기는, 뭐, would, be 정도 생략돼, 아니면, should, be 정도. 그것이, 그것, 요구하는 것이, 이, 것, 이든, whether, 이든, 아니든, cut down, on consumption, 소비를 줄이는 것, 이든, 것, 이다. 이다죠, 아까. 비동사 다음엔, 그냥,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cut down, 하는 것, 줄이는 것, 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되겠죠. 22번 지문에는, 다, 것, 계열밖에 없네요. 것, 계열인데, 조금, 쉬운 것부터 한번 볼까요? begin, 다으니까, 시작했다, to reflect, reflect, 반영하는 것을,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뭐, 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멋있는 말인데요. 그냥, 아까처럼, 공식화하기 위해서, 것을 시작했다. 일반 동사니까요. 아까, 비동사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조금, 힌트를 먼저 알려드려야 될 텐데, 이게, allow,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enable. 이런 거는, 중학교 영문법입니다. want, ask, 그 다음에 tell. 이런 동사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 let make have처럼, 사역 동사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할 때, 이런 거, 계열은 해석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allow, 허락하는데요. 허락하는데, 여기가 목적어지만, 얘가 이거 하는, 아까, 겉계열이죠. 그 다음에, 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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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 하는 것을, 허락하자. 얘도 허락하다니까요. 허락합니다. 허락했어요. even, advanced releases, 그 앞선 공개, 여기 음악을 앞서서 미리 공개하는 거예요. 배포하는 거예요. 앞선 공개를, 앞선 공개가, 선공개죠. 선공개, 선공개가 퍼지는 것을, spread, 퍼지다죠. 퍼지는 것을 허락하다. 그럼, 가능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publicize, 그들의 의견을, publicize, 출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이, 출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해되시죠? 여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계속할 때, 아까, want to ask, tell,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가를 붙이고, 몸하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출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advanced releases가, 퍼지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오형식 동사의, 아, 조금, 아, 시온, 시온, 시온 해석이니까, 문법적 설명은 배제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에도, 녹색 계열, 겉계열이 되게 많네요. 겉계열이 되게 많은데, this is requiring people to behave. 이것이, require, 하게 된다. 하게 된다죠. 요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아까, 여기에 있는 것, ask 계열하고 똑같은 계열입니다. require,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여기도, expect, 똑같은 계열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machine, 기계를 감독하는 것을, 기대한다. 예상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감독하는 것을 예상한다. 기계를 감독하는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또, require 보이네요.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우리는, 사람들이,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반복된 작업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하도록 요구한다죠. 하는 것을 요구한다. 다 똑같이, 아까, required, want to ask, tell처럼, 뒤에, 투부 정서를 쓰는 애니까요. 얘가, 이거 하는 것을, 이거 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컴마니까요. 앞에는 접속사 있는, 이렇게 끊어질 거고요. 컴마 다음에, we fail, fail to take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는 활용하다입니다. 이용하다, 활용하다. 우리는 활용하는 것을 실패한다.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 뭔데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을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아까, 파란색 계열은 뭐 뭐 하기 위해서 계열이었죠. difficulties of overcoming human weaknesses. 어려움인데,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복을,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 물론,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지 정확하겠네요. 근데, 여기 앞에 명사가 있다고 반드시 이거를 꾸며주는 건 아닙니다. 꾸며주면 실패를 피하는 약점, 실패를 피하는 인간의 약점, 인간의 실패를 피하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 아니죠.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llow 보이니까요. 허락하는 것의 이점인데, 기계와 인간이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의 이 장점. 그 다음에 reasons why humans continue to pursue. 추구하다죠. Machine automation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다. 것을 계속하다. 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는지에 대한 이유. 다음은 24번 질문입니다. 24번 질문에는 밑에 보기에도 있습니까? 보기까지 함께 봐야 되겠죠.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당신은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To see. See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알아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뭐뭐할 이렇게 꼭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 부정사에 뭐뭐하기 위해서가 빈도가 사실은 많습니다. 기본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ask 나왔죠. ask. 여기 어가 빠졌겠죠. 그렇죠. ask a friend ask a friend 친구에게 cup his hand 그의 손을 cup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투 다음에 나오는 동사예요. cup하는 것은 이렇게 오므리는 것 여기 손바닥을 위로하고 이렇게 오므리는 동작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손바닥을 위로하고 오므리라고 이게 cup입니다. cup 동사예요. 컵 모양을 만든다 해주셔도 돼요. 그의 손을 컵 모양을 만들다. 그러니까 뭐를 약간 물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약간 오므리는 게 cup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ask ask 계열도 want ask 중학교 영문법이죠. 친구가 cup하는 것을 요구하다 오므리는 것을 요구하다 여기 똑같겠죠. 그가 알아내는 것을 요구하다 identify 구분하는 거죠. 정치를 파악하는 것 알아내는 것을 요구하다 그 다음에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물론 keep his eyes closed 는 눈을 감는 것을 말하다 그가 눈을 감는 그에게도 괜찮죠. 그에게 눈을 그러니까 keep하는 것을 말하다 keep하라고 물론 말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llowing이네요. 그 다음에 allowing your finger to move 너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당연히 여기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당연히 물론 뒤까지 같이 해석해야 정확하겠지만 너의 능력인데 만드는 능력이겠죠. 물론 make use of 사용하는 복잡한 터치를 약간 복잡한 터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 여기 중학교 때 무슨 아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지만 how to 의문사 to 용법 의문사 to 용법인데 사실은 여기서 의문사 같은 경우는 여기 특히 how는 여기 way 같은 뜻이죠. 방법이죠. 방법. 그럼 뭔데요?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가지 감각을 사용하는 방법. in a timely manner. 적절한 방식으로. 자 다음은 4페이지에 몇 개나 나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각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6번에는 없고요. 7, 8번에 몇 개가 보이네요. 7번, 8번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Are you planning? 너는 계획하는 중이니 무엇을 탐험하는 것을 계획하는 중이니 탐험하는 것을 계획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아 꾸며주면 되겠죠. 그것을 할 방법 act friendly한 방법 Do you want to create? 당신은 원하나요? 원하나요? create 하는 것을 원하나요? 창조하는 것을 원하나요? 만드는 것을 원하나요? you won't want to miss 미스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Topics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요. To be covered 그렇죠? Covered 다루어지게 될 여기가 수동태로서 가치기냐 해석했습니다. To be covered 다루어지게 될 다루어지다 Cover 다루다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니까 다루어지게 될 Topic 주제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아 방문하세요 여기를 뭐하기 위해서 Register 등록하기 위해서 자 그럼 29번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아까 이 간단한 RC9 이걸로 돌아가세요. 투부정사의 녹색은 뭐 많은 것 뭐 많은 것은 뭐 많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데요. 비동사 아까 수능 예문에서 보신 겁니다. 수능에서 나온 예문들로 다 봤는데 비동사 뒤에 나오는 것은 뭐 많은 것 해석해주면 됩니다. 것이다 라고 해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것은이라고 할 때는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아까 to ask for 요청하는 것은 이렇게 했겠죠. 물론 이제 뒤에 나올 때지만 가져오 it 그 다음에 진주어 투부정사 가져오 it 나오면 뒤에 이것도 뭐 많은 거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맨 앞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뭐가 일반 동사면 비동사 말고 나머지 동사 동사는 다로 끝난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뒤에 있는 것은 뭐 많은 거슨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은 아까 뭐 하는 뭐 할은 명사가 분명히 항상 앞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할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만 구분해도 나머지 거는 대부분 뭐 뭐 하기 위해서 또는 해서 가끔 뭐 뭐 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 물론 여기 그 수능에 있는 거에서 투 그 다음에 여기에 ing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명사 나오는 거 투 다음에 ing나 명사가 나오면 이거는 투부정사의 투가 아니라 전치사의 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명구가 되는 거겠죠. 그거하고 설마 헷갈리진 않으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투부정사 그 쉽게 해석하는 방법 rc9 시리즈 투부정사 일단 2021학년 수능을 반절 정도 점검했습니다. 나머지 반절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